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마라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야? 이거 뭐였더라? 맵스터 왜 마라치킨이 나와?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가? 마라씨에 붙었어 벌써 오늘은 다시 오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BHC의 맵스터 치킨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운 치킨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근데 비주얼이 장난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다리인가 이거 되세요? 감사합니다 닭다리 먹겠어요 닭다리 먹겠어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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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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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 비빔밥 딸기 딸기 고소한 고춧가루 저는 이 소스에 찍어서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괜찮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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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괜찮은 걸로 안 괜찮은 걸로 치즈볼 너무 맛있어 아, 얘를 잊고 있었어요 아, 얘를 잊고 있었어요 고춧가루 소시지 감사합니다 역시 콜라야 마라하스 약간 항신료의 매운맛 아 맞아 그런 느낌이고 이거는 약간 우리 애한테 청양고추 같은 그런 양념 맛 느낌인데 난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맞아 맛있습니다 난 볼케이노보다 이게 나은 것 같아 아 볼케이노보다 맛있다고 난 난 거 좋아하니까 아 나 좀 더 먹어봐야겠다 맛은 엄청 맛있는 걸로 매운 건 어때요? 입에 먹었을 때는 그냥 되게 맛있게 먹는 매운맛인데 입술이 지금 어 그치 나도 입술 여기가 지금 따꿈따꿈 아 뭐 뭐 세 개 중에 제일 없네 근데 아까 고추 덩어리로 있는 거 먹을 때 좀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매운맛들어 청양고추 아닌가 청양고추 청양고추 근데 그거보다 더 나는 그랬던게 입술에 나는 고추를 일단 털어내고 먹었거든 근데 먹다가 잇몸에 무슨 뭐가 묻었는데 엄청 따가워서 됐어 근데 이렇게 고추씨나 그런 거 청양고추 맞는 거 같아 맞는 거 같아 어 매워 내가 지금 이거 먹어봤는데 따로 그게 빨간게 아닌가 매워 매워 하나 더 드릴까요 네 자기 좋아하는 닭가슴살을 자자 보자 부탁해요 살코기다 어 자기 근데 어 이거 손이 큰일 날 거 같아 아 매워서? 입술이 이렇게 매운 거 보니까 괜찮아요 겉에 파랑 다진 마늘이랑 고추씨 빨간고추 청양고추가 엄청 많이 묻어있어 이거는 마늘 고추씨 고추씨는 애기빌리거든 튀겨진 것 같은 고추씨가 막 묻어있어 tension 그래 고추도 아 맛있다 어 내 스타일이야 이 그냥 고추가 이렇게 토핑으로 돼 있어서 매운 게 아니라 이 빨간 양념에도 엄청 요리된 고추가 막 들어있는 고추가 계신 거 같아 얘는 그냥 비주얼적인 역할만 하는 거 같아 같이 먹어보면 하자가 생각해봐겠지 근데 맵다 지금 여기가 다 없나? 인중에 다 없네 근데 상당히 달군요 응 그래도 맛있는 거 같아 세 개 중에 잘 달아 응 그런 거 같기도 하다 처음에 볼케이노 먹었을 때는 닭볶음탕 먹는 느낌이었는데 닭볶음탕 닭볶음탕도 단맛이 그렇게 크지 않.. 맛 샌지 않잖아 네 얘는 밥이랑 먹어도 맛있을 거 같아 밥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먹었어요 근데 다 먹으면 다 먹으면 다 먹으면 다 먹으면 소스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치? 어 겉부분은 맛있는데 살으로 먹으니까 좀 신고하셔야 되나 찍어먹고 싶어 스크림 여보 응 나한테도 달면 되게 단건데 쟤 그렇게 달게 안 먹잖아 단거 좋아서 그런가? 아 근데 이런 양념을 어떻게 만드는 거 알겠지? 여기 요구를 드리고 열심히 만들지 않을까? 그렇겠지 아니 잠깐 그러면 이거 연구원들은 치킨 회사 들어가서 맨날 치킨 소스 만드는 게 일인가? 맨날 치킨 소스 맨날 치킨 거라는 부서가 있겠지 그럼 계속 만들고 먹고 막 이럴 거 아니야? 장인데 부러워 힘들 거 같아 근데 맞아 맨날 맨날 먹으려면 분명히 이걸 하나 만들기 전까지도 수백 개 소스들을 계속 먹어봤을 거 아니야 그치? 먹고 붙여서 튀겨서 떠먹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근데 지금 먹으면서 뜬 생각인데 계속 땡기는 건 불케이노 거 같아 그치? 이거는 조금 이정도 먹으니까 먹을만큼 먹은 느낌 글쎄 어 불케이노가 튀김 가루가 없잖아 그냥 구운 거라 거부감이 없어 아 그런데 그 차이네 얘는 튀김 가루가 있으니까 어쨌든 먹다 보면 좀 속이 이제 느끼하잖아 맞아 그 차이구나 근데 원래 우리가 느끼한 거 잘 못 먹잖아 이 튀김에 약간 찹쌀 같은 느낌 있어 응 찹쌀 장수육 튀김 같은 그런 거 같아 쫄깃쫄깃한 튀김 쫄깃쫄깃한 튀김 아 그래요? 아 그래 지금 먹다 보니까 튀김 반죽 안에서 익은 거거든 먹어봐 진짜 좀 그런 느낌이다 아 그렇지 찹쌀 장수육이 그런 느낌 응 진짜 좀 그런 느낌이다 아 그렇지 찹쌀 장수육이 그런 느낌 그래 여보 나는 기계도 깐풍이 같아 아 그래요? 이거 완전 진짜 깐풍이랑 비슷하다 깐풍이가 달달하잖아 나잖아 뼈콤한 가포기 아 아 너무 맛있어 자기 좋아하는 퍽퍽살 근데 이거는 퍽퍽살 소스 없어서 별로야 응 그냥 소스에 있는 걸로 퍽퍽살 들어주세요 양념에 막 파 있고 마늘 있고 고추 있고 고추씨도 있고 약간 익숙한 매운 종류에 우리나라에서 쓰는 매운 종류 조미료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고추 조금 이제 감이 좀 잡혔으니까 무기가 떠오르고 나니까 왜 칠리새우 같은 거 있잖아 네 그런 거 되게 매운맛 많이 매운 칠리새우 양념 같은 그런 맛이야 아 그러네 칠리새우 하니까 또 그랑 비슷하다 그치? 약간 중화식 약간 매운 튀김 쪽 칠리새우 하니까 딱 지금 칠리새우가 떠오르는데 그 양념 맛이랑 비슷한 거 같아 근데 되게 매웠고 근데 칠리새우 되게 단단하잖아 그래 내가 아까 파라하스 인척이라고 했잖아 어 파라하스 인척이라고 그래 파라하스 간풍기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 나는 간풍기 같다고 안 그랬어 자기가 간풍기 같다고 그랬지 알았어 내 느낌에는 파라하스 전혀 간풍기 느낌이 아니라 라면 스프 라면 스프 맛이 생각나니까 난 먹을만큼 먹은 거 같아 그만 먹을 거예요? 하나만 더 먹어볼까? 아 이거 탈병이 근데 왜 이렇게 이거는 먹기가 좀 불편하지 이 치킨 아 덩어리가? 아니 뭔가 되게 단단한 고기들이다 그렇지 않아 좋아요 그런 거 아니야 어 닭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거 좋으면 단단해 이제 깨끗이 자기의 감상은 없어요? 저요 감상은 없어요? 저요 너무 없어 보여 아니 방금 그게 방금 웃겼어 이렇게 이 손을 쓰긴 써야겠니 저거 놓지 못하는 자기가 웃겼어 맛있네 맛있네 안주다 안주 근데 안주를 하기엔 좀 짜지 않나? 안주니까 그냥 술에 조금씩 먹고 근데 약간 포스 센 소리가 어울릴 것 같아 금몽고량주 이런 거 고향주 쥐 이런 거 별로 안 어울릴 것 같고 백주안주는 아닌 것 같아 어 백주안주는 아닌 것 같아 채소소주 응 근데 달아서 위스키랑도 별로 안 어울릴 것 같아 생각에는 그냥 고향주고 올릴 것 같아서 그럼 중화율인데 응 어 근데 진짜 달다 먹다보니까 진짜 슬슬 그 단맛 때문에 좀 질리는 것 같아 나도 지금 약간 세 조각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식사처럼 막 먹는 것보다 밥반찬이야? 응 밥반찬도 아니고 술 안주어 조금조금씩 그럴 거면 순살로 시켜야 되겠네 근데 순살이 왜 더 비싸지 그러니까 닭을 많이 쓰나? 향이 훨씬 맛나 순살이 세상에 찍어봐서 모르겠다 그치 신기하네 근데 약간 이쪽이 단 겉에 뭐지 튀김 맛있다 그치 자기는 이거 다음엔 또 한번 시켜 먹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? 아 이거요? 어 이 향 있어요? 아니요 고향 없어요? 응 난 괜찮은 것 같아 또 시켜 먹을 거야? 아니면 또 시켜 먹을 일이 생기면 괜찮은 것 같아 아 뭐 나도 근데 나는 사실 후라이드가 제일 좋아 후라이드야? 응 그 파싹 튀긴 후라이드 있잖아 조그만다 참 잘한 조그만다 응 시장치킨 제일 좋아 근데 그 시장치킨이 진짜 맛있는 거였어 왜? 아예 막 사람들이 BBQ 응 황금올리고 치킨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야 응 그래서 시켜 먹어 봤는데 근데 그거랑 맛이 똑같아 아 진짜? 가격은 한 4배짜리 잘해 3배 4배는 어 괜히 거기가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었어 응 그래서 황금올리고 딱 먹었는데 아니 내가 이 맛을 18,000원이라 주고 먹다니까 이런 5,500원 6,000원에 먹다가 그러니까 두 마리에 9,900원인데 그러니까 우리 다음에 지난번에 지나가다 우리 쌀 통에 치킨은 보자 어 거기 한번 먹어보자 근데 거기는 진짜 그냥 그냥 치킨집인 거 같아서 왠지 별거 없을 거 같긴 한데 일단 먹어보면 알겠지 이번엔 튀김 옷이 맛있는 거 같아요 응 맞아요 나도 아까 처음 딱 먹을 때 뭔가 살짝 쫀득하면서 바삭한 그 식감이 맛있더라고 일단은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옛날에 한국 치킨들은 막 밑에 소스가 한건 했는데 맞아 요즘은 안그래 아끼느라고 막막해 나오네 진짜 거지가 먹는 재미도 있는데 순살 가슴살가 될 거 같아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안녕